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47명, 경북이 52명 발생했습니다. 달성군과 북구 종교시설과 관련해 각각 4명과 2명이 나왔고, 달서구 음식점 관련 6명, 달성군 사업장 관련 4명, 수성구 의료기관 관련 5명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서구 유흥주점, 달서구 PC방, 서구 일가족과 관련해 각각 1명씩 추가됐고,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이 2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 9명 등입니다. 대구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구 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편 경상부터는 구미 13명, 경주 12명, 경산 11명, 영천 5명, 영주 3명, 포항과 김천이 각각 2명, 고령, 성주, 칠곡, 예천이 각각 1명 등 52명이 나왔습니다.